천권, 천권은 만물의 근본이며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한 하늘이 가진 대능력을 의미하며 그 무한한 능력은 창조, 변화와 완성을 나타낸다. 사람이 대능력을 무서워하고 경애하는 마음이 생겨서 으뜸가는 지상의 모양이나 뜻에는 하늘의 이름을 붙였다. 새로운 동작은 날개 펴기, 밤주먹 소숨 지르기, 휘둘러 막기, 휘둘러 잡아당기기, 금강 엽지르기, 태산밀기 등이고 보법으로 잦은 발이 나오며 동작의 특징은 움직임이 큰 동작과 팔동작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천권의 큰 사상을 담았다. 품새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사람과 하늘의 뜻에 의한 사람, 그리고 하늘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과 하늘을 받드는 사람인 하늘 사람이란 뜻과 하늘과 사람이란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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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른앞굽이 한손날 비틀어막기를 하고 왼손을 감아잡아 끌면서 왼발을 옆차고 내디뎌 왼앞굽이 아래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뎌 오른앞굽이 몸통 반대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오른 뒷굽이 안팔목 몸통 거들어 바깥맞기를 하고 왼팔목으로 제쳐내며 오른 뒷굽이 몸통 지르기를 한다 이때 상대의 팔로 인해 자신의 팔목이 막혀있을 때 팔목을 머리 위로 축혀올려 원을 그리며 제쳐낸 다음 허리로 끌었다가 지르기를 한다 왼팔로 젖혀내며 잡아 끌면서 오른발을 내디뎌 왼뒷굽이 몸통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옮겨 뒤로 돌아 왼뒷굽이 안팔목 몸통 거들어 바깥맞기를 하고 오른팔목을 제쳐내며 왼뒷굽이 몸통 지르기를 한다 거들어 바깥을 할 때 왼손등은 아래로 향하게 한다 오른팔목을 높여 돌려 제쳐 잡아 끌며 왼발을 내디뎌 오른 뒷굽이 몸통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왼앞굽이 안팔목 몸통 비틀어 바깥을 하고 이어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앞차고 내디뎌 오른앞굽이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끌어 왼뒷굽이 손날 아래 맞기를 한 후 잦은 발로 몸을 옮기면서 왼뒷굽이 오른암팔목 바깥맞기에 이어 아래 거들어 맞기를 한다 이때 잦은 발이란 앞발이 나가면 뒷발을 앞발 뒤꿈치 뒤에 놓고 앞발이 다시 앞으로 나가는 발 놀림을 말하는데 발 간격을 작게 하여 자주 움직이며 참새 걷듯이 한다 오른발을 미끄러지듯 약간 내디디며 주춤석이 자세로 금강 엽지르기를 한다 뒷방향으로 몸을 공중으로 뛰어 왼쪽으로 돌며 표적 차고 내려 디뎌 주춤석이 자세로 금강 엽지르기를 한다 두 다리를 제자리에 두고 정면을 바라보며 오른 뒷굽이 손날 외산틀 맞기를 하고 방향을 바꿔 뒷방향을 바라보며 왼 뒷굽이 손날 외산틀 맞기를 한다 왼발을 끌어 모아서기 했다가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뎌 오른범석이 태산밀기를 한다 다시 오른발을 끌어들여 모아서기 하고 몸을 세우면서 두 팔로 원을 그렸다가 왼발을 앞으로 내밀며 왼범석이 태산밀기를 한다 태산밀기를 할 때는 범석이로 서고 손은 바탕손 형태로 가슴 앞에서 인중과 단전쪽으로 서서히 밀어준다 이때 나아간 발쪽 손은 아래로 뒷발쪽 손은 위로 가게 한다 오른발은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끌어 정면을 바라보며 모아서기 겹순준비석이로 선다 천골의 응용동작 A 소슴지르기 상대의 두 팔을 헤쳐내며 두 소슴주먹으로 치지른다 천골의 응용동작 B 오른 안팔목 몸통 맞고 거들어 아래 맞기 상대가 지르기로 공격할 때 안팔목으로 몸통을 맞고 거들어 아래 맞기를 한다 skal수잉아 decaying